인천시 광화군 인천시 동구 같은 경우 보면 인천시 광화군하고 비교해 보면 검시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도 12%를 조작을 했습니다. 12%를 보시죠. 여기 오늘 지금 광화군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광화군에서는 권력별로 광화군에서는 여러분들 광화군에는 22%를 조작했네요. 그러니까 권력별로도 그렇지만 이렇게 소위 보수 성향이 강한 곳에는 좀 심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네요. 22%를 조작했고 인천광역시는 아주 심하게 광화군을 조작을 했네요. 12%를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률만 이렇게 적용을 잘 시키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믿게 생각하는 그런 후보자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광화군의 22%를 조작하고 인천시 동구의 22%를 조작했다는 것은 특정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겠다 하면 그 후보에게 조작률을 훨씬 더 심하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시 종로구에서 이낙연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해서 심하게 조작을 했죠. 총조작률이 거의 30%를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유추가 가능한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밑보이는 사람은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벌벌 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 같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물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마는 선관위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지금 이런 방식을 보면 권역별로 투표소에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시킨다는 이야기는 선관위가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보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22%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인천시 동구는 12%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투표 결과를 다 결과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이 나라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인천광역시에 속하고 있지만 광화군은 22%를 조작을 하고 인천시 동구는 12%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냥 조작률만 바꾸면 모든 사람들을 낙선도 시킬 수 있고 확실히 당선도 시킬 수 있고 확실히 밀어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작률의 기술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조작률이 12%를 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대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충 나오는 거죠.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2022년 또 3구 대선입니다. 그러나 꼭 같은 그래프를 2017년 그린 다음에 평균값을 구해보게 되면 대략 인천광역시 동구나 서구 같은 데서는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12%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죠. 좌우대칭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한 군데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9% 대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11%입니다. 사전특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여기서 12% 조작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사전특표에 참가한 인천시 동구의 14,344표 가운데 6%인 855표를 조작을 하는 거죠. 홍준표에게도 5% 빼앗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1%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 정확하게는 발표 사전 득표수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5903표에는 조작한 855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홍준표의 3149표에는 빼앗긴 712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름으로 발표한 3048표에는 조작된 142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후보가 포함이 된 것을 빼주면 바로 예상 득표수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5,048표, 3,000 그리고 홍준표가 빼앗긴 표를 더해주면 이 표가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런 빼앗긴 145표를 더해주면 3,190표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실제로 35표를 얻은 35%를 득표했는데 41표수인데 득표한 것으로 띄었고 홍준표는 실제로 27표를 얻었는데 22표를 얻은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거죠. 이 소위 발표 득표수, 중앙선거관련이 발표하는 사전 득표수 자체가 심하게 조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홍준표부는 자신이 얻은 3,861표 가운데 18%를 빼앗기게 됩니다. 712표가 18%에 당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4%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겁니다. 공식 데이터만 보더라도 조작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분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 하나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부정선거 규모를 대개 총조작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했구나. 이 정도는 대부분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만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한 단계 이번에 더 진보한 것이 바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겁니다. 인천시 동구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박스가 하나가 있고 4, 5, 6번을 합쳐서 박스가 또 다르게 하나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은 철두철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어떤 종류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공식 데이터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투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저 1번, 2번, 3번은 제가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빨리 선거 데이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고 계산만 해본 겁니다. 이 자료만 보더라도 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다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번, 2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일 투표의 35%를 얻었습니다. 사전투표의 41% 얻었습니다. 6%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나 오차가 큰 겁니다. 인천시 동구 구민들은 수만 명이 4박 5일을 나눠가지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한 겁니다.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비슷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억지가 아니고 그냥 과학인 현대과학이 대수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법칙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통계약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낱낱이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알았으면 이렇게 조작질을 안 했을 겁니다. 본인들도 그냥 대충 그냥 부정선거하고 퉁치면 권력 가지면 끝이 날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역사적 사료가 되는 거죠.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7%면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도 27%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이 0에서 3% 정도입니다. 3%도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22% 5%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홍준표를 그냥 낙선시킨 거구나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오차범위인 3%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24% 얻은 사람이 21% 떨어지는 것이 이상한 거죠. 나머지 손 안 낸 사람은 유승민은 5%가 6% 7%와 8%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오차범위인 작자는 0.00 0.01 이렇게 차이가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보통 정도의 지력만 가질 수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그러나 하태경은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황교안 후보하고 그냥 설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하태경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납득이 안 갑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고 프로듀스 101이라는 그런 가수 선발의 조작 프로그램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대학을 거꾸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프로듀스 101 정도를 밝힐 정도가 되면 그러면 대부분 선거 조작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태경 씨가 지금 하는 짓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겠죠.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선관위의 관계 때문에 이익이 되겠죠. 여기에 녹색창원님이 말씀을 잘하지만 6.25 지방선거 때에도 1000% 선거 조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당이 지더라도 엄청난 표 차이로 치면 5년간 속여온 여론조사와 설거 결과가 들통나니까 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조작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숨기라는 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니까 제가 추측할 때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문제를 녹색창원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이것은 현장에 찾아낼 수 없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발견해내기가 힘듭니다. 사후적으로 알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선관위 자체가 개혁의 엄청난 대상이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50% 50%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은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선거가 부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 나라가 언제든지 전체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녹색창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부정선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이 완전히 대패할 테니까 대패하면 뭡니까 다 들통날 거 아닙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들통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규모를 줄이더라도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숫자가 발생되면 불구하고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지금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박스를 딱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6번 박스. 여기서 이제 조작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됩니다. 5번은 수정 후 당일 투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일 투표는 정상이라고 가정하니까 물론 약간의 또 표 집어넣기야 있었겠지만 큰 한강물에 돌던지기 정도로 간주가 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5번이 정상. 4번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1번은 비정상이고 2번은 정상입니다. 2번 당일 투표가 여러분들 정상이고 1번이 비정상이네. 비정상이 금세 드러납니다. 비정상과 정상을 비교해 보게 되면. 여러분 4번 5번은 다 정상 정상입니다. 수정 후 사전 투표수는 다른 말로 수정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인천시 동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적용된 12%의 조작률을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새로 여러분들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득표수를 모두 다 합친 거니까 일종의 진짜 득표수가 되겠죠. 우리 용어로는 수정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수정 사전 득표수가 여러분들 4번에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후보는 5903표를 얻은데 실제로 조작률이 적용된 것을 다 떨어버리고 나니까 5048표가 됩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에 3149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14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뭐죠? 조작률 적용된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3861표를 받은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3048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했지만 실제로 도덕질 당한 것을 다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교정하니까 3190표로 든 겁니다.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 35% 문재인 사전 득표율 35% 일치하죠. 홍준표 당일 득표율 27% 사전 득표율 27% 일치하죠. 안철수 당일 득표율 24% 사전 득표율 22% 문재인의 여러분들 당일과 사전의 객차는 0.004%입니다. 0.4 홍준표가 0.004%입니다. 거의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일이 다 비슷하고 당일과 사전이 비슷합니다. 후보별로. 부정선거하지 않으면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다 후보별로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발각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바로 뭐가 발각된 겁니까?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찾아진 겁니다. 여러분 선거 데이터를 추적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제약호수의 기어입니다. 소위 선거 데이터를 제너레이팅 만들어내는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선거 데이터가 여러분들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건산 선거 데이터의 밑에 공장이 있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공장. 그 공장이 조작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 베일을 뭡니까? 제약호수가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작 프로그램을 딱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걸 보시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당일 득표율이라고 착하게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이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정상인 경우 당일 투표가 정상이었고 사전 투표가 정상인 경우는 득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5대 공직선거의 모든 것이 다 까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연수원에서 천대엽과 조여영 같은 그런 대부분 2심 대법관들이 선거안에 손을 들어준다. 그건 뭐 끝난 겁니다. 그때는. 6개월 안에 일을 마쳐야 될 것은 선거 무효소송을 왜 끝까지 끌었겠습니까? 천대엽이나 조여영 같은 사람들 대법관에서 양심이 있을 테니까 양심이 있을 테니까 그냥 선관이 승소 판결을 못 내리는 거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습니다. 5월 23일 날 정인인을 불려 가지고 일장기 당일 투표지에 천장이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발견됐지 않은 천장 이상이. 그중에 700표를 다 유효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천대엽이라는 사람이. 정인을 여러분들 송도이동 제6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은 절대로 자기가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다가 자기가 투표관리관은 일장기로 찍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인을 대법원에 부르는 것이 그렇게 그냥 방해를 한 사람이 선관위 측이잖아요. 왜 방해하겠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숨기는 자가.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일장기 당일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천장 이상이 나왔는데 700장을 문제가 없다고 처리한 천대엽 대법관이나 지난해 6월 23일 날 인천연설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원이 투표관리관을 소환했을 때 그래서 정인대에 세워놓고 그렇게 명령인데도 선거관리관을 끝까지 거부하고 엉뚱한 사람 두 사람을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투표 사무요원을. 그리고 끝까지 투표관리관 주소를 제공 안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대법관들이 정인을 투표관리관 제송도 이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을 소환하라. 정인대에 세워라. 못하겠습니다. 이게 선관위가 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법관들도 책임이 많죠. 선관위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으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조폭들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선거가 훔치더라도 이렇게 다 침묵하고 정괴제님이 거짓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거짓과 사기와 부정 선거가 판을 치더라도 그냥 다들 입을 담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유경수님이 참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방송 진행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윤태이님이 참 부끄럽습니다. 나도 가끔마다 방송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보고 왜 자꾸 웃냐 당일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병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손자가 하나 났는데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바쁠 때니까 정신이 없이 키웠고 참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 이렇게 보면 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참 안 된 마음이 많이 따르죠.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아이들 키우고 이런 부분들 그게 다 힘들잖아요. 사람이 이제 좀 자기도 극률이 여기게 되고 오래 함께 산 그런 자기 아내도 극률이 여기게 되고 세상의 주변 사람들 다 극률이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해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가만히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걸어온 날들을 이렇게 가끔 되돌아보면 고비 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인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제 인생에서 2년 이상 정도를 부정성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투입하리라고는 계획에 없었던 거죠. 계획에 계획이 없었지만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탄핵이 진행될 때는 이제 제 자신이 이제 탄핵이 진행될 때는 생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탄핵 문제를 좀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지만 뭐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에 거의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나서다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선거 문제는 제가 좀 익숙한 분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생업에 바쁘신 분들도 좀 쉽게 이해를 해서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전혀 이렇게 관련되지 않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또 선거조작기술자들 이런 분들도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참 권력이란 게 뭔지 이익이란 것이 뭔지 진영의 이익이란 것이 뭔지 이렇게들 그냥 선거를 분탕질을 치면 다음에 자식들한테 얼굴을 어떻게 들겠냐 이야기죠. 동네 우물을 완전히 흙탕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큰 거를 못 남겨주더라도 오늘 녹색 장원님 말씀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소박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손자나 손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잠시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잠시 이 나라에 잠시 살다가 다 떠나는 것이고 삶 자체가 낙은의 삶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될 나라에 선거에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똥오줌을 그냥 완전히 가득 채워서 채워버렸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이래가 나라가 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을 해가지고 서울의 구청장을 부정성을 해서 다 장악하게 되면 구청장들이 수조원 정도의 예상 집행권이 있을 테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업권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연고가 있는 사람들 성진시키고 이런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정 지역을 언급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넓게 한번 보자 이야기.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서 되냐 이야기. 다시 인천시 동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 맨 밑이 이제 발표 덕표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조작 프로그램을 다 수정해버린 것이니까 이게 이제 수정 덕표수죠. 이 경우도 대부분 0이 기록된 걸로 봐서 상당히 운이 좋게 각 투표소에 반올림 처리한 것과 반올림 처리하지 않은 것이 일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17년도 5구 대선은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달리 이렇게 0으로 처리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 2018년은 엉망진창이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밑에 가장 밑이 예상 덕표수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인천시 동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한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만든 진짜 덕표수 추정치 밑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수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 소위 동일하게 적용된 조작률을 수정해가지고 여러분들 초록색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한국당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딱 일치하는 거죠. 이게 거의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특정 숫자나 마이너스 숫자가 등장할 수 없는 거죠. 개수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천시 동구의 수정득표수와 예상득표수 자료를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시죠. 2017년도 대선에 인천시 동구의 수정득표수 조작 프로그램 정확성 검증을 보시게 되면 거의 조작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거의 정밀도가 거의 완벽하다.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조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득표수하고 또 투표수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을 작동해가지고 조작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한 수정득표수를 비교해보게 되면 6.3% 5.3% 3.2% 이례적으로 큰 그런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실시된 5.9 대선에서의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여러분 이거는 틀렸습니다. 광화구는 22%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광화구는 22%고 서울에서는 12%의 투표소 레벨의 조작률을 적용해서 표를 훔쳤고 부산시는 해운대구하고 사상구에서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라고 부르죠. 20%를 부산시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해가지고 훔친 겁니다. 대구는 20%를 훔쳤습니다. 수성구 사례하고 중구 사례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20%라는 것은 대구 광역시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조작률을 20%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인천 12%는 동구에만 해당하고 인천에서도 광화구는 특별하게 조작률이 높습니다. 22%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전순옥님이 참 옳은 말씀하셨는데 2년 이상 공박사님께서 신념을 갖고 파헤쳐도 선관위는 공박사님이 대하 한 번도 반박을 못하는 것 보니 부정성과 틀림없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우파님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 광역단체장 모든 곳을 석권하고 있고 3구 대선에서 선거 도덕질을 했어도 보수우파가 이 진실을 알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음이고 깨어나 있는 자유우파 시민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공박사님 같은 분들 황교안 총리 민경욱 의원 등 전후 처음에는 절대로 안 믿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화군에서 22% 조작은 상당히 특징들 광화군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홍준표 후보가 45% 얻었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주의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특별히 광화군이 높구나 그게 더 많이 훔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우 확인 확인 Alex